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 바로 연미봉 리롤 브랜드 덱인데요 리롤 브랜드 덱은 초반에 vip 브랜드가 빨리 떠주거나 브랜드의 템 블루 플러스 주문력 딜템이 잘 나왔을 때 진행해주시면 좋은 덱 중에 하나입니다 자 브랜드는 올해 모시킴 리롤 해주면서 1코짜리인 카사딘과 브랜드 위주로 삼성작을 찍어주시면 되는데요 카사딘 삼성의 템을 주시게 되면 탱킹력이 좋기 때문에 같이 봐주는 편입니다 카사딘 아이템으로는 이온충격기 하나 있으면 좋구요 나머지 템은 구원 플러스 연미복 상징이 될 수도 있겠고 건물조끼 용발 중에 상대방 ad ap 비율을 보고 템을 정해주셔도 됩니다 브랜드 템으로는 블루를 기본적으로 주시고 보석 건틀릿 플러스 알파를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인피를 주셔도 되고 총검 라바돈 거학 이런 ap 딜템들은 다 잘 어울리니까 블루 복원까지만 주시고 마지막 템을 주시면 됩니다 5렘 리롤에서 카사딘과 브랜드의 삼성을 찍으셨다면 이제 레벨업으로 전환해주면서 나머지 시너지들을 추가시켜주면 되는데 카사딘을 삼성까지 찍었다면 3 돌연변이까지는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돌연변이든 카사딘이 삼성이기 때문에 시너지를 섞어주는 건 좋은 거예요 만약에 피읍템이 없었는데 피읍 돌연변이가 걸렸으면 브랜드한테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 덱은 어떤 증강체가 떠주냐에 따라서 6렙, 7렙, 8렙 스쿼드가 바뀌기 때문에 비전 마법사 상징이 떴다면 4비전 마법사 해주시면 되고요 연미복의 상징이 떴다면 5연미복 해주면서 돌연변이, 경호대 이런 남는 시너지들을 섞어주시면 됩니다 6렙, 7렙, 8렙 스쿼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좀 이따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이 스쿼드는 이 덱의 최종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브랜드 캐리가 아닌 나중에는 밸류업을 해가지고 나머지 애들도 같이 센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리 2성을 써주시면 좋은데 제리를 쓸 때는 저격수를 쓰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혹시나 브랜드 3성으로 못 이기는 적이 있을 때 제리 2성한테 템을 옮겨주면서 진행해도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브랜드로 이기는 상대라면 굳이 옮겨줄 필요는 없겠죠 자 이제 브랜드 배치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 브랜드는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두 번째 구석이나 세 번째 구석으로 가주는 편입니다 이온 충격기를 카사딘이 들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앞쪽에 놔주시면서 앞라인에 있는 탱커들 마저를 깎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쪽 브랜드 주변으로 암살자나 날라온 기물들이 있다면 신드라가 날려주면서 다시 안전하게 프리딜 넣어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제리는 스킬을 가장 멀리 있는 적상대로 날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왼쪽에 놔주시고 그러면 상대의 딜러는 오른쪽 위에 있다는 소리겠죠 자 그럼 그 반대로 왼쪽 배치를 생각해줬을 때는 브랜드는 왼쪽 구석에서 딜을 하게 해주고요 그 위쪽엔 카사딘 올려주시고 레오나는 카사딘 옆에 두시면 되고요 브라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CC기를 걸었을 때 좀 이쁘게 날릴 수 있는 각도로 놔주시면 됩니다 아래의 기물들은 아까랑 똑같이 신드라가 주변에 오는 거 날려주고 제리는 대각선 왼쪽 끝에 있는 상대방 딜러를 노려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싸움 구조가 방 바바바방 방 바바바방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배치법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초반 빌드업과 리롤 타이밍 레벨업 타이밍 추가적으로 브랜드 덱 할 때 꿀팁 정보들을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번째 템 장갑 일단 연운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 한마린 사주고 싶고요 앞라인 사주면서 마무리해주면 될 것 같네요 어 자이라? 어 또 돈? 촥촥촥 어 안 사줬다 일단 보물창고가 좀 무난한 증강차다 보니까 요거 먹고 뭐 나오는지 좀 볼게요 하나 둘 촥 루시안? 일단 애쉬도 하나 사보고요 지금 범죄가 되긴 하거든요 이 친구 팔고 요들도 살짝 사고요 여기서 챔피언 안 뜨네 어? 각인가요? 이러면 이 친구들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자도 보고 싶으니까 요렇게 그 다음에 뭐 요런거 올리는 정도? 지금은 아직 연미복을 안 섞어서 VIP 스킬효과가 적용 안되가지고 약할 수도 있는데 이긴거 생각보다 좋아요 어차피 연운 하나 있어서 하나만 더 먹으면 됩니다 요거 팔고 이자 봅시다 일단 브랜드 잘 떠주고 있으니까 브랜드 덱 확률 좀 더 높아졌고요 일단 졌고요 괜찮습니다 일단 스웨인도 비전 마법사라 사가면 좋고요 요렇게 해주면 고물상이 되긴 하거든요 그럼 저는 요렇게 섞겠습니다 왜냐 요거 다 팔고 이자 보고 싶어요 어이 직수야 뭐해 진짜 아무도 없는데 어이없어 직수를 안 쓰는 이유 알겠죠 여러분들 일단 요거 팔고 이제 봐줍니다 일단 요거는 연운을 먼저 먹고 블루를 빨리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제 빨리 연미복에 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블루가 있으면 평타 스킬 평타 스킬인데 그러면 피관리는 적당히 잘 되겠죠 지금처럼 차라리 져도 돼요 지금 이정도면 나이스 잘 졌죠 자 연미복은 역시나 안 떠졌고요 자 이번 상대 좀 쎄가지고 이번에 좀 쎄게 맞았네요 자 카사딘도 이거 삼성장 나오면 같이 봐주는 기물 중에 하나거든요 자 연운이 또 떴네요 자 과연 이번 템은 갱플 자 과연 마지막 템은 곡궁 필요없는 것만 잔뜩 뜨는 중 자 리롤 좀 돌려볼게요 하나 둘 이 친구 이성돼서 올려주고 싶지만 일단 리롤 한번 진짜 마지막 여기까지 라고 했지만 진짜 마지막 기자가 한번 깨졌으니까 진짜 마지막 진짜 여기까지 일단 불치까지만 잡아주세요 제발 바비 자 리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금 연미복이 떠줘야 진짜 센거거든요 연미복 연미복 와 떴다 다행이다 연미복이 들어가야 센겁니다 아시겠죠 이러면 요렇게 일단 좀 쓰죠 요거 팔면 이자 깔끔 일단 연미복이 들어가서 두마리씩 날리긴 하거든요 근데 상대의 7레벨의 자가복구 혁신가죠 너무 세네요 자 비전 마법사 상징 비전으로 가죠 리롤 나이스 일단 요거 비전 있으니까 요거 두마리 잠깐 쓸게요 리롤 한번 더 오 잠깐만 하고 싶은게 좀 많은데 요거 이성도 진짜 나중 되면 삼성 되면 좋은데 당장은 안 쓸거 같으니까 얜 붙이지 말죠 오케이 일단 졌구요 저는 지팡이 하나 먼저 먹을게요 자 요거 팔고 리롤 착 착 말자 이성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레오나로 바꿔줍니다 일단 사 리롤 나이스 이러면 저는 카사진 삼성도 찍고 얘한테 탱탬을 주고 싶긴 하거든요 요런 느낌으로 그런 의미에서 리롤 한번 카사딘 진짜 마지막 카사딘 일단 브랜드 삼성이라 이제 좀 셀거에요 이용까지 있어서 더 세졌고 요거 사고 요거 탈로는 지금 팔겠습니다 자 이러면 찾을만하죠 나와 나와 그렇지 이러면은 뭔가 그냥 돌연변에도 섞고 싶은 마음 돌연변인은 탱템에 아니 탱커에 어울리는 변신 나무정령 돌연변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약하다고 생각 안해요 그래서 50킵으로 갑니다 자 한번 싸우는거 볼까요 삼성이라 잘 버티는데 데미지도 센데 단단해 자 지금 이겼죠 이러면 50킵 한게 진짜 좋은 판단이 됐던거에요 아주 좋습니다 자 아리 일단 사바 레벨업 레벨업 이제 레벨업 해주면서 다음 6렙된 요거 넣고 7렙 찍고 4비전까지 섞어줄 확률이 높습니다 자 벨트 필요없는거 팔구요 레벨업 하나 누르고 다시 팔고 렉사이 잠깐 올려주시구요 자 복원 나왔네요 복원으로 일단 하나 빼주시구요 9원 나왔네요 9원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돈 모으죠 자 한번 싸우는거 볼게요 이번 상대는 5화학 0화학 얼마나 셀지 복귀다 카사딘 안죽고 9원 이온이라 잘 버티죠 그 상태에서 날려주기만 하면 끝 브랜드 보건보다 카사딘 이온이 더 우선인가요 나중에 마전오픈 앞라인 못잡아요 용발있는거 그래서 일단 이온부터 만들어준거고 어차피 얘템은 뭐 라바돈이 됐든 거학이 됐든 뭐로든 뺄 수 있을거 같아서 요렇게 해줬습니다 자 신드라 이성 좋구요 이제 조합이 좀 알차졌으니까 이 상태에서 돈을 모은 다음에 9랩 가서 밸류덱 전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헉! 제리? 어 지금은 지는게 말이 안되죠 너무 셉니다 저 제리 쓸 때 진짜 저격수 있어야 좋아요 이게 8칸이지 1 2 3 4 5 6 7 최소 7칸인데 7 8 5 6 56%가 증가된 상태로 딜러를 때려주는거에요 진짜 필요해 자 연미복 일단 하나 또 떠줬고 고아카나 브랜드 줍니다 이거 레오나가 지금 잘 버티는거보다 카사딘이 진짜 잘 버티는거거든요 그럼 차라리 뭐 렉사이 카사딘 요런애로 탱을 해준 다음에 레오나 요걸로 바꾸고 8랩 때 저격수 들어가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에이쒸 요고는 안고를 이유가 없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연미복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아군 아무나 아군 아무나 죽어도 vip가 체력이 올라가는 거에요 아 여긴 탈론 덱이네 탈론 아직 너무 안들셨는데 이분 이분은 그냥 7레벨 오셨네요 이거 믿고 제가 혼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나야죠 상대 사암살자 탈론덱 혼나야지 혼나 나이스 자 벨트 생템 하나 더 워머그 줘도 좋더 워머그의 성배 워머그의 성배로 뺍시다 좋다 말자줄게요 레벨업 하나 누르고 일단 9렙 갈 생각으로 레벨업만 계속 누른 다음에 앞라인 하나 넣죠 자 이번 상대 사비전 귀엽죠 이런식으로 카사린한테 탱팀 들어가있으니까 조금 더 뭔가 안정적인 느낌이 들죠 오케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 빅프로도 사고 저격수로 갑니다 제리쓸 때 저격수 있으면 좋다 했죠 저격수로 가고 9렙 가서 뭐 그럼 뭐 아무거나 넣죠 프로로도 바꿔 자 카사딘만 안주고 버티면 돼요 이 모르가나 좀 센데 나이스 날려주는거 좋았고 신드라도 일 좀 잘해주네요 자 사줄거 없구요 레벨업만 자 이번 상대 좀 센데요 오역신가의 징크스 2성 어 많이 아픈데 한번만 버텨 제발 붕 스킬 아 얘들아 버텨야 돼 제발 아 근데 이거 떠서 좀 쉽네요 어 좀 쉬워요 이거 그냥 제리 2성 요걸로 찍죠 일단 요렇게 하고 카직스 레벨업 2번 자 브랜드 덱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브랜드 삼성 찍고 버틴 다음에 밸류업까지 해야 1등이 좀 쉬워지는 덱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피관리 잘 됐고 돈관리 잘 됐으니까 밸류업 될 확률 굉장히 높죠 그러면 1등 거의 확정 빅토르 빅토르가 2성 되면 좀 말이 다른데 아유 탈론 귀엽다 자 이번 상대의 탈론 덱 어어 너무 가까운데 너무 가까워 친구야 어어 어디가 어어어 아 너무 가깝잖아 아하하하하하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알려주고 아오와 자 모렐로 모렐로 제리가 또 야무지거든요 모렐로 제리 주면 됩니다 자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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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도 터봐 빅토르 2성 일단 쓰고 하이사 제리 2성이라도 안 나와주나요 제리 어 나 진 왜 팔았지 일단 요렇게 좀 더 써볼게요 아 이거 결국에는 카이사까지 쓰는 조합이 제일 이쁠 것 같긴 하거든요 벨류 상으로는 일단 사비전을 내리는 쪽으로 생각을 할 거긴 해요 자 리롤 제리 한마리만 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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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안 뜨죠 제리 제리 와우 저 구렘 맞나요 일단 심장 맞아도 됩니다 여기 상대로는 안 질 것 같은데요 여기 중북도 아직 1성이잖아 근데 카사린이 저렇게 멀리 도망치면 안되긴 하거든요 앞에서 맞아줘야되 친구야 앞에서 맞아줘야되 친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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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졌네요 너 왜 안 죽어 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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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빅토르 일 못하니까 그냥 팝시다 요렇게 갈게요 지금 떠야되 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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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이거 성배를 얘 주고 얘는 좀 멀리 줍시다 요렇게 음 요렇게 하신다 자 이번 상대 육고물상 오혁 심장 확실히 세졌거든요 지금 오염미 제리 2성도 뜨면 진짜 좋습니다 뜨면 확실히 좋아 카이사도 세고 확실히 밸류업 했죠 자 리롤 돌려서 좀 찾아볼게요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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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상대도 밸류 좀 높아요 징크스만 계속 견제하고 제이스 징크스 견제하면서 가죠 이제 이 친구한테 라바돈까지 들어가서 훨씬 세졌습니다 훨씬 이제 제리 배치는 상대 딜러랑 대각선 배치가 좋은데 그래서 여기가 좀 더 좋긴 해 근데 안 바꿔도 이기네요 좋아요 이정도로 나중에 밸류업을 하게되시면 더 잘 이기니까 그런거 생각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싸움이 될 것 같고 자 레오나가 끌려주게 했구요 차라라락 날려주고 여기가 차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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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금방 놓고 차라락 차라락 해주면 차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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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사도 세고 진도 나름 세요 그래도 사코이성이니까 차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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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수라 세죠 나이스 어 안 끝났네 자 레오나 자 다음에 카이사까지만 찾으면 더 잘 이기겠죠 징크스 제이스 견제하면서 카이사 리롤 리롤 걔네들만 볼게요 카이사 징크스 견제 요기까지 이거 그래도 이성인 카이사 주겠습니다 무조건 이기는 배치로 갈게요 무조건 이기는 배치 자 대각선 배치가 좋다 했죠 쫙쫙 요렇게 자 이러면 어 뭐야 이걸 피했다고요 말도 안되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한번 피하죠 음 잘하시는 분이네 괜찮아요 베리가 세라핀을 빨리 녹이는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뭐 요렇게 해도 쉽게 이겨주죠 좋습니다 요렇게 브랜드덱 마무리 잘생겨내들 요렇게 좀 더 많이 잘생겨요 그리고